당신이 주신 편지는 잘 받아보았어요. 그러나 양원선 길선이라고만 적은 주소 없는 이 편지를 어느 곳으로 회답을 보내리까 구름에게 전하리까 바람 편에 전하리까 외로운 타양에서 얼마나 고생이 되시겠어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오늘도 머리에서 기작이 옵니다. 당신이 하루빨리 돌아오시도록 선왕님께 빌겠어요. 최선왕님께 빌겠어요. 영원선 구불구불 철로길 아득한데 설주꽃불판 위에 황혼이 쏘리는구나 날이 샘면 정처없이 떠나갈 양치 기길손 똥밟곤 한세산을 실성민께 빌었다 주문했고 새벽산 또 갈람무 부렇게 널고 간다 당신의 오실날자 부릅매 쪽어 보냈어 봄이 가면 지향없이 흘러갈 양치 기빌손 성황당 고개에서 아리랑을 불렀다 무연탄 무연탄 가득 싣고 침차는 달려간다 고르텐 기성복에 달빛이 감기는구나 소리치는 기적 속에 떠나온 양치 기빌손 그님의 일장 소식 기다리네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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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